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김민촌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.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 기준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.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메마르고 가난하니 땅 의심과 두려움 예수님을 아는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.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. 순종할 때 주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. 하늘나라 한 백성